아빠, 안녕? 너 또 놀러 가나? 응? 야, 너 아빠 놀러 간다고? 응? 제이항공사 6개 박스인데 들어갔던 거 들어가 들어와 응 들어와 안녕 야, 우리 꼬리 한번 들어가 볼까? 아아 아아 시뮬레이션을 해볼까? 응? 어, 뭐 이리 가 어, 들어가! 어? 야, 이렇게 들어가야 돼? 응 자, 다시 들어가 보자 자, 들어가 자, 1시간 55분 자, 1시간 55분 나, 그나마 크게 만들어준 규격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니 머리가 다 눌렸던 압땅하게 눌려서 여기가 눌렸었지 가방의 육척으로 가방의 규격을 보면 공감라, 이거 한 34,500,000까지 됐어? 땡 지금 한 29cm 되지? 그치? 이 가방조차도 거의 30cm다 응? 잘하면 누가 태워주나 비행기를 안 태워주지 여행 간다 해가 또 하나 주문했다 어긴 앉아야 될 것 같고 아 진짜 이거보다 좀 큰 것 같은데? 응? 으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흠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흠 별 Här 이 가방이 금방 익숙해졌어요 하흐흐흐흐흫 어 발 이렇게 돼 있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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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갈까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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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슝~~ 잘 갔다 올 수 있겠어? 히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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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끼가 아빠 안녕 안녕 콩콩 끓여놨으니까 그거 먹고 있어 히익 콩콩만 일주일동안 혼자 없어예 히익 열어가면 딱이네 이번엔 편안하게 가라 딱 집안에서도 이렇게 놔둬야 되나? 고양이 다 들어갈 줄? 고양이 들리지 않은 거냐 히익 질병 히익 나와볼래? 히익 히익 어? 나와봐 나와봐 귀여워 밖이 다 알아듣는다 그치? 아 귀여워 어머니 잘 갔다오세요 비행기 타고 팔랑팔랑팔랑팔랑 올라갔다와라잉